안녕하세요. 오늘은 카니발의 2열 시트 공간 회전 작업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카니발 튜닝에서는 카니발이 한정되어 있는 실내 공간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공간 활용해 탁월한 아이템인 카니발 2열 시트 공간 회전이 진행되는데요. 시공 전 순정 카니발은 2열 시트를 최대한 뒤로 밀었을 때 3열 사이드에 있는 휀다 마감제 때문에 더 이상 뒤로 가지 않아서 공간을 마음껏 활용할 수 없죠. 이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튜닝하는 방법이 회전 레일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7인승 카니발은 여비동까지는 되지만 회전 기능이 없고 9인승 카니발은 여비동과 회전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편의를 위해서 여비동이 가능한 회전 브라켓을 장착하는데요.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순정 시트보다 시트의 고정 위치가 달라지는데 하단에 회전을 위한 브라켓이 적용돼서 순정 대비 시트의 높이가 6cm 정도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에 키가 큰 분들이 함께 탑승하거나 천정고가 높은 게 더 좋은 분들이라면 인식해주시고 튜닝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일반적인 분들의 경우에는 전혀 불편할 정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시트 회전 브라켓으로 개조하고 나면 순정보다 13cm 정도의 레그룸이 확보가 됩니다. 사멸 쪽에 휀다 마감제에 걸리지 않게 시트를 양옆으로 이동시켜서 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레그룸 공간이 늘어나는 거죠. 게다가 레그룸뿐만 아니라 순정 상태보다 시트를 뒤로 눕힐 수 있어서 더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180도가 높여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침대처럼 완전히 시트를 눕히고 싶으신 분들은 리클라이닝 시트 작업이나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황제차박 시트 작업도 진행하고 있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유선조나 1566에 8283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